요즘 기분 정말 별로다. 정말 미칠 것만 같아. 뭐 재미난 일 없을까? 참, 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 하는 날이지. TV를 한 번 켜볼까? 타석에 나가 있는 김민하 선수. 이사주자 1, 2로 볼카운트, 원스트라이크, 2볼에서 제4구 맞습니다. 제4구! 좋습니다! 좌중근, 큰민하! 쭉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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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! 담장, 넘어갑니다! 김민하의 역전, 3점 홈런! 대단합니다. 김민하 선수 하나 해주네요.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